강서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먼저 처음 시행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한 소상공인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 1인당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신규 인력 채용 3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근무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가운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대상자가 많을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홈페이지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